앞으로는 요걸로 krx 증시 브리프를 공유해 드리면서 요걸로 장 마감을 같이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요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krx 한국거래소 금융시장 분석팀에서 보내주시는 리포트 입니다 내용은 이제 그날 있었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지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요거를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없이 제가 이제 주소를 공유해 드릴게요 요 주소가 이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켓데이터.krx.co.kr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 요거를 이제 클릭 딱 하시면 본인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는 그 팝업이 떠요 그러면 이메일로 매일매일 요 주소가 날라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요 파일 첨부를 해주면 좋을텐데 이 주소만 줘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누르면 요렇게 이제 들어와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와요 이렇게 이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요걸 딱 누르면은 다운이 되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요걸 누르면 요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첨부 파일에서 요 브리프 요 pdf 파일을 누르면 요렇게 뜹니다 예